이명웅이 광고하는 샴푸, TS샴푸를 아시나요? 트릴리온 본사가 위치한 선유도역 매장에 가면 직접 샴푸를 체험해볼 수 있고 영웅시대라면 제품이 30%나 할인된다고 합니다 일명 웅지술래로 많은 이명웅 팬분들이 다녀간 이곳 오늘은 TS샴푸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해보았습니다 매장은 선유도역 4분 출구에서 앞으로 쭉 5분 정도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오! 저기 멀리서부터 이명웅 사진들로 온통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매장 앞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TS샴푸 조형도 보입니다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도 괜찮겠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장은 화장품샵답게 정말 깔끔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샴푸라니! 샴푸 종류가 이렇게 많았나요? 파란색! 초록색! 알록달록한 샴푸들이 놓여져 있어서 구경하는 맛이 났습니다 초록색 샴푸와 달리 파란색 샴푸는 비가수 성분을 넣고 영양을 더해서 여름철에 사용하기 좋은 저자극 샴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엔 이명웅 굿즈들도 장식되어 있네요 이명웅 공식 응원봉과 모자도 보입니다 이 네모난 종이는 물건을 사면 주는 이명웅 포토카드라고 합니다 안에는 이렇게 이명웅 치필사인과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또 샵에는 어린이를 위한 귀여운 모양의 샴푸들도 있었고요 지금이 또 설날 기간이잖아요 설 선물로 좋게 샴푸 세트로도 팔고 있었습니다 이명웅 좋아하시는 부모님께 선물 드려도 딱 좋겠네요 또 샴푸는 직접 이렇게 눌러서 체험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짜졌네요 샴푸를 눌러서 향을 맡아봤는데요 TS 샴푸답게 깔끔하고 싱그러운 향이라 딱 좋았습니다 이건 샴푸 샴플이고 이건 샴플용 TS표 과자라고 합니다 샴푸샵을 이렇게 과자도 파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샴푸은 매장에 오신 분들이 한 번씩 가져가셔서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TS 마스크, 핫팩, 캐릭터 샴푸들도 있었고요 이외에도 미스트, 바디워시, 염색약, 치약, 애견 샴푸 등 다양한 미용 세정 제품을 판다고 합니다 두피에 좋은 성분이 들어가 탈모를 예방해준다는 TS 샴푸 샴푸 뭐 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색다른 이명웅 굿즈샵을 방문해보고 싶은 분들 모두 놀러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빌딩에 주차도 1시간 무료라고 하니 차로 편안히 가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갈게요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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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